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옥 꿈은 일반적으로 억압, 제한 또는 개인적 자유의 상실과 관련이 있는 상징적인 꿈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사람의 내면, 상태, 현실에서의 상황,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감정적 부담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감옥 꿈은 현실에서 억압된 감정이나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꿈속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규범에 얽매여 있는 상황에서 감옥에 갇힌 꿈을 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환경이나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 감옥은 고립과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는 무의식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적 문제, 권위적인 관계 또는 사회적 억압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감옥 꿈을 꿀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감금이 아닌 심리적 감금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감옥 꿈의 해석은 꿈의 상황, 등장인물, 그리고 꿈꾸는 사람의 현재 삶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유형의 감옥 꿈과 그 해석입니다. 감옥에서 갇혀있는 꿈은 심리적, 정서적 억압을 의미합니다. 꿈꾸는 사람은 현재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만, 스스로의 한계나 외부 요인에 의해 제한을 느낍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갈망과 현재 상황에서의 좌절감을 상징합니다. 감옥을 탈출하는 꿈은 억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희망을 나타냅니다. 이는 새로운 기회를 잡으려는 노력이나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내면의 결단력을 반영합니다. 타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는 꿈은 꿈꾸는 사람의 공감 또는 책임감을 나타냅니다. 이는 가족이나 친구의 문제에 대한 걱정 또는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감옥문을 열고 나가는 꿈은 자기 성장과 자유를 상징합니다. 이는 내면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는 상징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평온함을 느끼는 꿈 역설적으로 감옥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꿈은 안정과 보호를 원하는 심리를 반영합니다. 이는 현재의 혼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확인하시고 궁금증은 댓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 감옥 가는 꿈 집안에 재물복이 들어오고 가족 중 누군가가 사업을 하고 있었다면 사업이 잘 될 징조로 아주 좋은 길목입니다. 감방 동료와 언쟁하며 싸우는 꿈 집안에 우환이 들끓고 고생문이 열리게 된다. 시비, 구설수, 소송, 사고 등의 불운이 닥친다. 감방 문이 열리는 꿈 실제로 수감자는 특사로 석방되고 보통 사람에게는 밝은 서광이 비친다. 감방 안에 있는 변기통에서 똥물이 줄줄 새어나오는 꿈 재물과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풍족하게 된다. 횡재, 식복, 물품, 볶음 등이 있다. 감방 안에서 봉황새나 용을 타고 밖으로 헐헐 날아가는 꿈 실제로 수감자는 형집행 정지가 되거나 뜻밖의 자유의 몸이 되어 햇빛을 본다. 신묘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작품 전시회에서 대상을 받는다. 감방 안으로 새가 들어오는 꿈 기쁜 소식을 듣게 되거나 좋은 일이 생길 징조로 길몽입니다. 감방에서 석방이라는 소리가 들리는 꿈 새로운 정보와 희소식을 듣게 된다. 전화, 우편물, 상봉 등이 있다. 감옥 안에 있는 죄수가 막고 있는 것을 보는 꿈 재산을 얻게 된다. 특히 주식이나 채권이 생기게 되고 도박을 하면 큰 돈을 따게 된다.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되는 꿈 귀인의 도움을 받거나 은인이 나타나 어려운 일을 해결해주며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다. 감옥 안에서 죄수가 정자하고 있는 꿈 유리한 상황, 여건 및 이익이 생길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차질이나 실수가 빚어지게 된다. 감옥 철창 사이로 까치 우는 소리가 들리는 꿈 친인척이나 애인이 찾아온다. 정보, 희소식, 전화, 우편물, 상봉 등의 기룬이다. 감옥 가는 꿈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리기 시작하며 생각지 못했던 일로 이득을 취하게 될 꿈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울고 있는 소리를 듣는 꿈 곤란사의 해소와 사면, 추록 등의 기쁨을 얻게 된다. 감옥에 갇혀있는데 감옥 건물이 무너져내리는 꿈 윗사람이나 유력자의 도움 내지 혜택을 얻게 된다. 감옥에 갇혀서 불안하거나 무서워하는 꿈 먼 훗날 좋은 날이 찾아오게 된다는 암시의 꿈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울고 있는 꿈 출소를 하게 되거나 사면을 받게 된다. 감옥에 갇힌 죄수가 닭 울음 소리를 듣는 꿈 머지않아 추록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감옥에 누워있는 꿈 건강이 좋지 않음을 보여주는 꿈으로써 건강을 챙기라는 암시 꿈 감옥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를 흠씬 두들겨 맞는 꿈 사업이 흥하고 부유해질 길몽이다. 감옥에서 다른 죄수랑 싸우는 꿈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다른 사람과 실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될 꿈입니다. 감옥에서 맞는 꿈 행운과 재물운을 상징하는 꿈입니다. 감옥에서 우는 꿈 머지않아 큰 변화가 생기게 될 꿈입니다. 감옥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꿈 승리, 성공, 번창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감옥에서 책 읽는 꿈 그동안 몰랐던 사실을 깨닫게 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될 꿈입니다. 감옥에서 형벌을 받는 꿈 큰 이득, 부귀영화, 재산을 상징하는 꿈으로 매우 좋은 길몽입니다. 감옥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는 꿈 소원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순조로워진다. 하지만 노인이 이런 꿈을 꾸게 되면 건강이 날로 안 좋아지게 된다. 감옥이 무너지는 꿈 권력을 가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게 된다. 감옥인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매우 좋았다면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거나 기쁜 일이 생길 징조입니다. 교도소 내부를 구경하는 꿈 근심거리가 사라지게 되고 재물이 들어오게 된다. 교도소에 갇혔지만 즐거운 느낌이 드는 꿈 재물이 들어오게 되고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된다. 교도소에 들어간 꿈 가정이 무료하고 감옥과 같이 느껴질 때 꾸는 꿈이다. 무료한 부인이 남편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다. 교도소에서 매를 맞는 꿈 사업가라면 자신의 사업이 성공하게 되어 큰 재물이 들어오게 된다. 교도소에서 풀려나는 꿈 좋은 소식 또는 새로운 정보를 듣게 됨을 의미하며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다. 다른 사람과 동행하여 감옥에 들어가서 내부를 구경하는 꿈 재물과 이권에 연결된 기쁨이 생기고 우한과 재난이 흩어지게 된다. 더러운 교도소에 갇히는 꿈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비둘기나 까치가 감방 안으로 날아오는 꿈 친인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온다. 정보, 희소식, 전화, 우편물 등이 온다. 사형당하는 꿈 운세가 좋아지며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일이 해결될 징조입니다. 사형수 감방 안에 부처가 나타나는 꿈 뜻밖의 천우신조로 귀인을 만나 지도와 도움을 받고 소원 성취하게 된다. 사형수 감방 안에 저승사자나 경찰관이 나타나는 꿈 실제로 사형수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된다. 소송, 구금, 시달림 등을 당한다. 사형수가 되는 꿈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는 꿈입니다.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꿈 자수에서 감옥 가는 꿈 몸이나 마음이 피로할 때 꾸게 되는 심리몽 운세가 하락할 예지몽으로 풀이되는 꿈 스스로 감옥으로 들어가는 꿈 질병 또는 우환이 발생한다 아는 사람이 감옥 가는 꿈의 몽 걱정거리가 있다면 풀리게 되며 생각지 못했던 기쁜 일이 생기거나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꿈입니다. 아주 더럽고 악취가 심한 감옥이나 유치장에 갇히는 꿈 큰 불상사나 손재, 말썽에 부딪혀 장애를 겪게 된다. 자기 스스로 감옥 안으로 들어가 갇히는 꿈 복잡한 말썽이나 곤란을 만나 손실과 장애를 치르게 되며 질병과 우환의 흉엄이 발생하게 된다. 자신이 사형수가 되어 감방 안에서 실컷 통곡하는 꿈 모든 잡념이 사라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자성청정하여 밝은 희망을 맞이하고 마음먹었던 뜻대로 소원성취하게 된다. 새 생명이 탄생된다. 종신형의 징역을 받고 감방에 수감되어 있는 꿈 반흉반길로 길하고 때로는 불길하여 환경과 조건에 따라 선악을 상징한다. 죄수가 되어 형무소에 갇힌 꿈 너무나 욕망이 억압되어 있다거나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의식하는 결과이다. 죄인이 갇혀있던 형무소를 탈출하여 도망치는 꿈 현실적인 제약과 억눌림을 탈피하고 싶은 욕구와 방황이 실수나 장애로 인해 말썽을 빚게 된다. 지인이 감옥에 가는 꿈 근심거리가 사라지고 좋은 일들이 생겨난다. 출소하는 꿈 변화가 생기게 될 징조입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거나 직장을 옮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캄캄한 감방 안에서 엄한 고문을 당하는 꿈 한순간의 잘못과 부덕 탓으로 참기 힘든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된다. 타인이 감옥에 들어가는 꿈 탈옥을 시도하는 꿈 탈옥을 하려 했으나 실패하는 꿈 무언가를 열심히 해보고자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될 꿈입니다. 탈옥하는 꿈 심리적으로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음이 꿈으로 나타난 심리몽이거나 금전적으로 힘든 시기가 찾아올 수 있음을 암시하는 흉몽입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철창에 갇혔다가 석방되는 꿈 동토의 땅에서 동면했던 풀뿌리가 새싹으로 변해 언땅을 뚫고 하늘로 솟구친다. 구멍구름이 거치고 푸른 하늘을 쳐다보게 된다.